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의 오해는 있었는데요. 제 아저씨가 성격이 부딜 안 오니까 그냥 보따리를 싸서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서 줬는데 보따리를 싸서 준 사람 말고 옆에도 시댁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런지 안 모르겠어요. 보따리를 싸준 이유가? 억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해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혼했는 거에는 별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애초에 애시당초에 보따리를 싸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있었어요. 이모잘못? 글쎄 쌍방에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알지. 음... 어디로 먼저 거슬러 가볼까요? 여긴 골 때린다 그러고도 지금 이제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다 할 수 없는... 해봅시다. 어디로 거슬러 가? 그 애들 아빠 성격이 워낙 강해서 이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사주나 이런 걸 좀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좀 전화를 하거나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어디를 멀리 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기도 쉽고 막 그날 아침에도 아저씨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팔공산 절회를 간다고 나갔는데 이제 그분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법사가? 안 철학을 하는 양반이? 그냥 보신 거예요. 처음으로 시외를 갔는데 거기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다 우연이 아니라고 왜?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그러니까 이모가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고민 상담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싸우기도 싸웠는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아저씨하고 저하고 싸우고 싸우기도 싸웠고 팔공산 절회를 간다고 했는데 치외로 가자 그러니까 팔공산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동선도 아닌데 동선 겹칠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시외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아저씨를 아저씨를 마주쳤어 네 그러니까 진짜 영화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올 때는 누가 보면 그렇지 찾아왔거나 찾아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날 근데 제가 알아보고 제가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 하냐고 걔네가 아침에 그 산에 가자 갈 때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우리 같이 산에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니가 재수 없어서 같이 안 간다고 이러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반에는 오전에는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항상 안 샀어요 일주일에 거의 7일을 싸우고 매일 울고 이유가요? 물을 끓여도 똑같은 불에 찬 물을 끓여도 자기 입맛이 아니면 버리고 또 끓이고 버리고 또 끓이고 아침에 상을 출근도 저는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침에 교자상에 밥상을 다 차려줘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안 들면 다시 또 차려야 되고 출근해서 마음이 안 들면 다시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그러고 싸이코가 아닌 이상에는 이모가 전적이 있거나 기분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에 아저씨가 나는 이제 어머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뭐 신랑 밥을 해주라고 돼서 음식 그전에는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항상 새벽에 뭘 맨날 아침밥을 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당연시 됐는 것 같아요 내가 해주는 모든 것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밥해주고 애 얹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준비해서 주고 배불러도 뭐 대리운전해가 술 취한 술 먹고 있으면 가가 대리운전해가 오는 거 뭐 기타 같은 그런 게 다 자연스러운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고마워는 하겠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친정에 내가 그 돈을 잠깐 그 전에 결혼 전에 빌려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뭐 친정에 돈을 빼돌리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 하면서부터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도 난 최선을 다 했는 거 같은데 근데 이혼을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혼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애들 아빠도 뭐 순간 웃겨가지고 가방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혼했어요 잘 됐다고 잘 됐다고 내가 거기서 살면 죽을 거 같아서 중요한 거는 잘 됐는데 애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궁금하고 안 보여주죠? 아니요 지금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잘 되려나 뭐가 애들이 잘 자라보나 근데 애들은 큰애하고도 보면 더 좋대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나은 거 같다고 애들도 누구 말이야? 네? 누구 말이에요? 큰애 아니 누구의 말이 그러냐고 애들이 애들이 엄마하고 안 싸우니까 차라리 좋대?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딪혀서 했으면 거꾸라지 안 보니까 차라리 낫대 낫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마음은 그렇고 그리고 애들 아빠하고 안 본 지가 통화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싶을 거 같은데 안 하고 싶을 거 같은데 누가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잖아 왜 시회로 갔어? 모르죠 그때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부딪힐 줄은 몰랐어요 그 양반을 왜 시회로 데리고 갔어? 신도를? 신도야? 그럼? 신도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점사를 보는 이런 분은 아니고 그냥 철학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냥 보면서 이제 이건 누가 봐도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골 때리는 상황 같은데? 법사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냥 갑자기 시회 가자고 했는데 따라가셨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냥 답답해서 그냥 바람 쐬러 갔었어요 시회 어디? 어디나 멀리 갔을까? 저기 몇 시간? 응? 몇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답답해서? 응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이건 이건 말이 안 될 거 같아 앞에 또 뭐 이제 그게 그게 오해라면 오해일 수 있는데 너무 이상한데 그때 완전 빼박이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같이 살아야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헤어지기 훨씬 저는 좋았어요 그때 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좋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혼을 해가지고 좋아요 참 좋은데 불명예를 안았다 그죠? 불명예를 안았다 그죠? 불명예라기보다는 그게 아니었으면 뭐 생각하기 좋은대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주를 어? 그 공부하는 양반이 시외로 그것도 어? 외간 사람이 한 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거기에 오전에는 신랑이랑 싸우고 오후에는 그걸로 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신랑을 되게 우연치 않게 띵 하고 만났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 아닌가? 이건 불명예 아닌가? 이혼을 당한 거잖아? 이혼을 당했죠 불륜이잖아 그게 그니까 그 당했다기 보다는 제가 하기를 계속 아저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족같은 이해도 아이고 족같은 아니 뭐 같은 참 좋아도 그러니까 뭐 정신건강에는 좋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그죠? 네 뭐 이혼하기로 해가지고 뭐 이혼했으면 뭐 그게 뭐 소원이었다면 그게 뭐 어떤 방법이었든지 간에 뭐 상관없이 지금 편안하고 그죠? 그 뭐 자손들이야 괜찮을 겁니다 뭐 크게 저기도 없는데 뭐 큰애도 뭐 그런 꼬라자 안 보겠다고 안 보고 사니까 더 좋다고 이야기하면 된 거고 이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똑부러지고 굉장히 그 일부터 어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나열하면 굉장히 어 피곤할 수도 있는 사주 팔자일 수도 있겠지만 세주는 그런 사주는 아니거든요 막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어쩐다든지 근데 이모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좀 납득하기 힘들어 왜냐면 지아비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니까 애들 아바이고 이러면 새벽에 출근해야 될 것 같으면 아이를 둘 채워놓고 도시락을 싸주는 게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리는 게 아니면 나도 임신했을 때 임신해가지고 신랑 대리운전 안 해봐준 사람 거의 없지 않나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거의 일부인 셈이죠 근데 전체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너무 많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걸 예를 들어 보실래요? 뭐 반찬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상체 다 버려요 밥을 다 버리고 그 앞에는 돈 때문에 친정에 그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통장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가격으로 다 줬거든요 10원짜리 5원짜리 하나까지 나도 저것이다 네 주는데도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못 믿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월급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해도 그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뭐 이미 그게 한 결혼하고 2년? 1, 2년 그 사이부터 시작했으니까 돈 사고는 언제 터진 건데 돈 사고도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모가 그냥 때려 죽여도 미운 것도 그냥 막 보고만 있어도 울분이 터져가지고 막 그런 저기도 아니고 사주가 그 궁합이 원체에 안 맞는 둘도 아니고 대신에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아닌 직성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1부터 10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하는 위주도 맞고 그런 직성들이 뭐 산다 안 산다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거의 살 사람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법사도 아니고 무슨 사주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랑 한 시간 반씩 가가지고 그죠? 근데 뭐 이모가 얘기하는 걸로 이혼해서 좋다 뭐 이렇게 되면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그런 합리화도 있구나 애들은 괜찮아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궁금해서 왔지 근데 직장을 옮기려면 이모야? 네 직장 옮기세요 뭐 옮기는 거나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 될 게 아니에요 난 근데 되게 어이없어가지고 전 못 봐주겠다 대표님